안녕하세요. 들리시나요? 여러분, 까마귀가 길조인가요? 흉조인가요? 까마귀는 그냥 새입니다. 까마귀한테 길조, 흉조 붙인 프레임은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. 우리도 민주당한테 검찰 정상화 할 수 있다라는 프레임을 만들어주면 됩니다. 그런 거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? 우리 이제까지 다 해왔지 않습니까? 우리를 정의당도 같이 할 수 있다라는 프레임도 만들어주시다. 그들이, 국회의원들이 말하는 그, 그 뭐시기지? 그, 아, 갑자기 단어한 기억이 안 나네요. 아, 맞아요. 그, 그거 있잖아요. 아시죠, 다들? 어, 그거 우리가 만들어주시다. 그까이거. 그까이게 뭐라고? 검찰 정상화를 못합니까? 할 수 있습니다. 민주당도 검찰 정상화 할 수 있고, 정의당도 검찰 정상화 할 수 있습니다. 안 그렇습니까? 여러분, 저 이거 눈 진짜 안 보여요. 근데도 여기에 와서 외치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. 얼굴이 팔리니까 무서워서 가면은 썼었지만, 이 마음만큼은 진심입니다. 우리 172명이 당론으로 택백한 검찰 정상화, 그것이 시대의 흐름이고, 그것이 우리의 뜻이고, 그것이 민생입니다. 안 그렇습니까? 민주당은 할 수 있습니다. 민주당은 검찰 정상화를 할 수 있습니다. 그런 당입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주시다, 여러분. 마지막으로 구호 한 번 외치고 가겠습니다. 민주당은 검찰 정상화, 원룸 정상화, 우리들도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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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